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시어머니를 차단하고 말았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 차단한 저 그렇게 잘못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결혼 3개월 차인 글쓴이 A씨는 평소 시어머니가 전화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한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전화하는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옳다구나 하고 더 자주 연락해와 전화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낮밤 가리지 않고 심지어 근무 시간에도 전화가 오는 시어머니에 남편에게도 고충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A씨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남편이 안 받으면 되지 차단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화를 냈다는데요. A씨도 참다참다한 행동이지만 다툼이 일자 속상한 마음에 시아버지를 찾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매번 바깥에서 일하는 시아버지에 혼자 집에 있던 시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건데요. 시아버지는 막상 차단했다 하니 서운한 마음은 들지만 이해내 한다면서 다만 차단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먼저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시동생 또한 A씨에게 마음고생한 거 안다며 기프티콘을 보내줬다는데요. A씨는 어머님이 연락문제 빼고는 좋으신 분이라며 남편과도 화해하고 앞으로도 잘 이겨내보겠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힘들겠지만 가족이니 잘 지내바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쉽을元일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즈들은 아쉽을 열고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연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즈들은 아쉽을 인정하면 다른의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